지금 우리 토마토가 출하되어서 국민들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지금 TY라고 하는 아주 한 품종이 식품종인데요. 여기에서 식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. 식약청에서 전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인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출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출하를 중지시키고 지금 시중에 나오는 방울토마토는 그 신품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유해하지 않다. 그래서 드셔도 문제가 없다는 자신을 말씀을 드리고요. 안전한 상품을 사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.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차원에서 토마토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든 국민이 토마토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재배농가들도 눈물을 머금고 전량 폐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토마토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입니다.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하는 게 저희들 농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현